전세계 물동량의 약 30%가 지나가는 수에즈 운하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전면 봉쇄되자 글로벌 해운업체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항로 우회를 결정했습니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예멘의 친일한 반군 후티가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스위스 MSC와 덴마크 머스크, 국내 H&M 등 글로벌 선사들이 수에즈 운하 항로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선박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 운송시간이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추가로 걸릴 예정이라 글로벌 물류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 운임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과거 한동안 수에즈 운하 통행이 금지됐을 때도 한 달간 상하이와 유럽 노선 운임은 16%가량 오른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분호가 수에즈 운하 남쪽에서 자초되면서 한동안 운하 통행이 멈췄었는데 당시 SCFI는 2979.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북미와 남미,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무역중심지 파나마 운하가 가뭄에 따른 수위 하락으로 통행량이 원한하지 않은 상황도 추가적인 운임 상승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